준비하고 있습니다. 공주함이 떠오르는가요? 핑클. 핑클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랍니다. 송혜교. 신세대는 다른가 봅니다. 일도 열심히, 공부도 열심히, 출석도 열심히. 올초 갓 입학했을 때 포부가 대단했었는데요. 솔직히 학교를 자주 나가질 못하는데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. 가면 그날 하루에 있는 수업은 다 듣거든요. 좋은 친구를 많이 사여놔서 많이 도움받아요.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만 한다면? 바닷가 친구들이랑 여행가 보고 싶어요. 남자친구랑 더 가고 싶죠? 가면 더 좋죠. 남자친구가 있으면 가면 더 좋은데. 어떤 남자면? 아빠같고 따뜻한 남자가 좋더라고요.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바닷가로 가죠. 촬영 내내 정말 송혜교씨의 매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. 화려하지만 친근함이 느껴지는 여동생 같은 모습. 이것이 바로 아멘 아멘